와아 비글블르 전면 안지어 나 중탑 딱 가운데 서서 여러분 잠깐만 이거 보이나 나? 나 보일려나? 내국 보일까? 여기 딱 서서 저쪽에 가있어야지 사랑해요 뭔가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거 보니까 솜사탕 같아 솜사탕이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거 같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이렇게 자연이 자연이 이쁘다는 게 참 항상 볼 때마다 예뻐 진짜 뭔가 솜사탕 어 여기 뭐야? 뭔가요? 고구마인가요?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? 와 이거 봐 오우 야 색깔이 와 진짜 색깔 색깔이 뭐라고 하죠? 그냥 이거 어디 뭐 요술라 정말 요정의 나라에 온 거 같은 그런 거 알죠? 오우 진짜 예뻐 오우 너무 예쁜데? 엄벙으로 나를 따르라 아아 아아 안녕 한입 두부 이렇게 해서 비벼서 드실까요? 네 네 비벼서 드세요 우리 밥 비벼서 드시는 거 밥이랑 맞춰서 먹기 어때요?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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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맛있네! 우와 이거죠? 고고 물 갖다 줄까요? 젓가락으로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먹으면 하죠? 맛있죠? 맛있어 맛있네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맛있다 맛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춥더라 이제 가을 겨울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이번 겨울도 많이 추울 것 같아 서울은 내일인가 내일 물은 언제 3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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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좀 더해 물 좀 왜요? 뜨거워 감기 나오지 뜨거운 거 먹으면 진짜 왜지? 산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오늘도 좀 늦었네요 어디 멀리 갔다 왔어요? 응 응 오늘도 좀 늦었네요 멀리 갔다 왔어요? 우리 우리 주간부에 좀 했어요? 응 응 4시 반에 안 오니까 어디 멀리 갈 수인가 했어요 흐흫 흐흫 4 6 7